오늘은 중이염과 기관지에 좋은 바위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위취는 잎의 생김새가 마치 호랑이 귀를 닮았다고 해서 범위기라고 부릅니다. 양명은 부리초와 호이초 석하엽이라고도 하고 중부이남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그늘치면서 습이 촉촉하며 물기가 많은 산이나 바위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번식력은 매우 왕성하여 집에 몇 개만 심어두어도 온뜰에 금방 번질 정도이고 꽃은 대체로 5-7월에 개화를 시작합니다. 꽃은 아름다워 관상용과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활용되며 특이한 변종이 생겨 입 전체가 하얗게 탈색이 되거나 독특한 형태와 무늬를 띄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면서 맵고 차가운 성질을 가졌고 미량에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비경과 폐경 대장경에 들어가고 바위취 줄기와 뿌리는 해독작용이 좋아서 몸 안에 쌓인 독을 없애주고 염증을 줄일 때 쓰입니다. 또한 위화장을 튼튼히 해주고 오래된 기침과 천식, 목감기 가래 경련, 설사 간질 등의 고른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중이염과 풍진, 대상포진, 폐옹 내상 및 외상출혈을 그치게 하는 약으로 쓰여왔습니다. 폐옹은 폐부에 발생하는 옹량을 뜻하는데 풍안이 열로 변하여 폐에 쌓임으로써 열이 옹체되고 피가 맺혀 오래되면 썩고 곪음으로써 발생하는 병증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위취 5장의 생잎과 말린지렁이 1마리를 함께 다려서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바위취는 중이염의 명략으로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세균성 질환을 잘 낫게 해줍니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귀에서 극심한 통증이 따르고 고른과 진물이 흐르게 되며 귀먹먹함과 어지럼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발열과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전신증상과 함께 청력이 떨어지면서 환청과 이명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이염에는 바위취 이파리 3장을 채취해서 생잎으로 짜낸 즙을 귓구멍 안에 몇방울 떨어뜨려 넣어주면 치료가 됩니다. 화농성 중이염에는 신선한 잎을 몇장 따서 짓지어 즙을 가재로 여과시키고 거기에 빈편을 적당히 넣은 다음 안약병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3%의 과산화수소로 웨이도를 세척하고 농성된 분비물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호이초액을 1회에 2방울을 1일 3회 점적합니다. 이 결과로 화농성 중이염 31명이 환자를 치료해서 극성인 25명은 평균 3일 내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만성인 6명에 대해서는 평균 7일 안에 효과가 나타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바위취는 폐렴과 감기와 바이러스균에 대한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약초가 됩니다. 예코서에 호이초를 다려먹으면 폐를 보익하고 기는 저절로 낫는다하여 바위취를 사용해왔으며 오랜 기침과 천식이 낫지 않을 때 처방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위취 말린 전초 10g에 물 8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 후 하루 2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으로 소염 및 살균작용이 있다 보니 대상포진과 습진, 무좀 악성종기 등의 피부질환에 바르면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피부질환에는 생립을 짓지어서 소금을 1스푼 정도 배합한 후 알콜에 소독을 시켜 하루 3회씩 바르면 됩니다. 그 밖의 약학회에서는 바위취 추출물이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 분자합성을 증가시켜 항산화와 급노화 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주름살을 없애는 데 쓰기도 합니다. 바위취는 사계절 언제든지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전초를 깨끗이 씻은 후에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15g의 물 1리터를 붓고 약한 불에서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 다음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식용으로 쓸 때는 부드러운 어린잎을 한번 데쳐서 나물로 무쳐먹거나 된장국 및 국거리에 이용해 먹으면 됩니다. 바위취는 성질이 차가우면서 밀양에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용량을 초과하면 눈이 손상되고 어지럼증 따르니 과다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몸이 차고 냉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체질에 따라서는 이 약재가 잘 맞지 않아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